아 여기는 강천산 저수지 입니다 아 폭포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오면 어 계단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 폭포가 저기죠 저쪽 아 아 아 폭포가 이쪽이고 아 저수지 여기 저수지는 제가 강천산 여러 번 왔는데 처음 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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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